오늘은 텃밭에 심어놓은 땡초 거의 꿈물 다 돼가서 나도 죽을 해서 다 딸라고 정리 중이야 얼른 탄저병이 와가지고 별로 따먹도진 못했거든 근데 날이 마지막에는 보다 좋고 나마 좀 몇 개 따먹네 끝물이라서 뭐 별로 좋진 않은디 그래도 약을 안친거라서 맛은 상당히 좋아요 이만큼 땄어 그래 많이 땄지 자 오늘 작업은 이걸로 끝내고 가 가 봅시다 곧수 고추작업 다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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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mmar 아 아름다운